이 게임은 약간 좀 고어합니다. 호올리쉣? 고어해? 막 모가지 뜯겨나고 그래? 어우 난 그런 거 너무 좋아. 팔다리 써리고 그럽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오늘 해볼 게임이 여러분들 요양원 탈출하기입니다. 랄프 진행 십상 다치네. 랄프 BJ 해도 되겠다. 하페구나 인성라이더 민신 좋던데 동겜보다 인성라이더로 만신자 죄송한데 써드는 그런 거 안 해요. 받으시면 됩니다. 왜 보고 있습니까? 아 그래? 1.25 2.5.60 우와 이것도 못해요 노인네들이에요. 여기도 4인 코비 가능한데 어 같이 하자. 근데 혼자서 한 같이 하자. 이게 연속으로 되나 모르겠네요. 그 랜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인터넷으로만? 네. 플레이. 혼자 하는 게 더 몰입이 잘 될 겁니다. 혼자서 형 주접 싸면서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요양은 탈출하게. 이거는 이번이 제일 형이랑 똑같죠. 월리 씨. 월리. 네. 스탠시블. 카말라. 루기. 이야 똑같네요. 형님의 30년 후 모습입니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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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이 이게 왜 이러지 야 왜이래 몸이 왜이래 움직여보세요 잠이 들깨서 그래요 점프 한번 해보시고 점프 점프 해보시고 어 됐다 됐다 조작감 되게 이상하다 Q가 왼손이고 E가 오른손입니다 야 야 E 맞아 냉장고 좀 열어보자 왜이래 이럴 때 F를 눌러서 다시 살아나시면 됩니다 F 안되는데 F는 뻑 큰데 X 아니 왜 죽어버리냐 문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문틈 사이에 껴가지고 그런거 아니에요 머리가 아 그래 뭘 먹을까 아 저 가재가 팔을 물어 뜯었네 아 아파 너무 아파 야 야 이거 저 자식 죽이죠 어떻게 죽여 무기를 들어가지고 때리면 되지 않을까요 됐어 불 꺼 불 꺼 돈 나가 불 꺼 동겜 영진에 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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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왕수저로 밥 먹어야겠다 황금 열쇠 황금 열쇠가 있으면 이 문을 열 수 있을텐데 여기 어딘가에 있을거야 황금 열쇠 찾자 어디 있더라 황금 열쇠가 황금 열쇠가 황금 열쇠가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파 어 황금 열쇠 아 네 바로 찾아버렸구연 어 저기 황 머리 아닌가요 저거 내 머리네 저거 식인 불고기네 피라뇨 밥으로 주죠 머리 어 머리 내 머리 들었어 뼈가 없나봐 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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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으라! 먹는다 진짜. 우와! 뭐야. 아니 이거 계속 뭐야. 뱀이야? 됐다 됐다 됐다. 점프 점프 점프. 지금 뼈 부라졌어요 지금. 다리 지금 뼈 부라졌죠 지금. 야 이 ㅈㄴ 빡세다 게임이. 일단 나가자. 왜 이래. 기름에 자빠진 거구나. 일어나야지. 미끄러워. 기분 좋아. 공중제비 야무지게 던다. 일어나자. 또 다시 가야 돼. 얘 몸이 너무 약하다. 나이 할아버지. 도끼다. 아 도끼도 아까 나무 부수는 건가 보네. 이걸? 짐대 옆에. 여기 안 부서지는데? 짐대 옆에. 저 이 새끼 잡아버리고 싶은데. 뭐예요 이거? 뱀 혀 같아. 야 이 개새끼야. 아이씨. 아이씨. 이 ㅅㅂ 나마. 아이씨. 오오. 오오. 위험한게. 오. 와. 살았어. 고추 잡고 있네. 하하잇. 부끄러워. 하하. 팔겠어. 하하하하. 팔겠다. 여기? 오케이. 오. 전기뱀장어. 이런 데는 굳이 안 들려도 될 것 같은데. 오? 사람이다. 도망 지지면 안 됩니다. 동료들이에요 동료들. 허리 틀어. 허리 펴. 개새끼야. 왜 지랄들이야. 오. 정말 무섭구만. 하하잇. 좋아. 야. 좋다. 노래. 너무 좋다. 개새끼야. 뭘 봐. 허리 펴. 이 ㅅㅂ 새끼야. 허리 펴. 개새끼야. 너 뭐야. 랄프야. 랄프 잘 거야. 어떻게 여기로 내려온거야. 당신이 위층에 갇혀서 낮잠 자는 줄 알았는데. 상관없어. 우린 방금 죽은 조를 위한 파티를 여는 중이거든. 요양원에서 한 명이 죽어버렸구나. 탈출을 해야 되니까. 얘가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되겠죠. 방금 얘기 나왔어요. 어. 선물 훔치고. 랄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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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니지마. 개새끼야. 흐마. 허리 펴. 개새끼야. 어. 뭐야. 앞으로 닫기만 했는데. 그냥 물리 엔진에 의해서 사람이 터져버리네. 랄프에서 죽여야겠다. 야. 저를 왜 죽여요. 죽어. 죽어. 터져. 너도 터져. 시발련아. 야. 개새끼야. 랄프 때리는데요. 나가자. 나가려면 미션을 해야 돼. 놈들을 속여서 내쫓게 만들 방법을 생각해야 돼. 저 간호사는 내가 파티를 방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군. 그러니까 풍선 터트리고. 저거 선물 상자 있죠. 딱 까버리고 하면 돼. 아니 사람을 왜 죽여요. 지금 바로 그 소동을 멈추래잖아. E 눌러서 박스 가야 돼. E 눌러서? 오. 뭐야. 벌 벌 벌 벌. 아유. 아유. 오오오. 와. 이거 좀 빡센데? 내려와야 돼. 내려와. 어. 벌이 여기까지 오나요? 벌이 아직도 있다. 도끼 다시. 아이 좀. 꺼져. 벌집 하나 더 까야 돼. 아니 저기 상자 하나 더 까야 돼. 상자 까야 돼. 어. 왜 때려. 어어? 어어? 어이씨. 뭐지 이거? 오르라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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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X. 골반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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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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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안 죽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 NPC도 안 죽네. 이거 박스 하나 더 까지? 박스? 예. 폭죽이다. 오. 어이. 미션 아까 한 개 더 있었거든요. 뭐 하라고 그랬는데. 도발하라고? 아 F 아 노인네들을 도발시켜라 네 F F 오케이 오케이 됐다 어 됐다 미션 깨졌네 당신 나가라고 오케이 탈출했다 하아 가자 거기 봐요 잠깐 여기로 와봐요 왜요 드디어 냄새나는 유황원에 쫓겨났군 훌륭해 바깥색 상으로 나온 것을 환영하네 친구 여기서든 좋은 일만 있을거야 노인은 버킷리스트에 있는 인생목표를 위해 노력하지 버킷리스트 인생목표를 완료하면 자동판매기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보상받을 수 있다 버킷리스트 이제 퀘스트를 주나보다 B 여기는 이제 항목들을 깰 때마다 아이템을 줍니다 음 나름대로 괜찮네 저거 받아야죠 저거 완료했잖아요 응 이거 이거 이건 그냥 보는거지 하면 알아서 되는거지 네 뭔가를 먹거나 마시면 돼요 그냥 열어놓으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모두 받게 다 받았어요 오 됐어 예스씨 오케이 오 자 가자 야 이거 물리엔진이 좀 빡세다 여기 있는거 무겁도시네 오 차타고 떠난다 오픈으로드 게임이야? 이거 젤 다 따라했네 이거 젤 다 따라했네 오케이 오 미션 되게 많다 이 동네엔 다 노인들 밖에 안사나 봐 일단 뭐 좀 먹을 것 좀 먹어볼까? 바나나 조심하고 누가 바나나를 위에서 먹는가 계속 떨어지네요 吸 주어 Councillor嚇을 거 없나? 아 주정 주정.. 주정벤이가 좀 많네요 어 뭐야 뭐야 어어 오오오오 뭐야 공중에 떴어 이렇게 틀든닝이라는데요 오케이 자 화장실 오 제이 저거 제이 제이다 뭐야 여기 홀딱뻑고있어 왜 뭐야 모사이크 돼있죠 오야 이거 꽃이 나온다 모사이크 돼있지 않아요? 꽃이 나와 아니 그럼 보여주면 안되잖아요 그렇지 가보자 아니 저거 보면 안되잖아요 패 죽여버리고 싶은데 여긴 뭐지 쇼핑몰? 뭐 광성검 와 광성검 득템 형 아니에요? 오 젊은 여자다 어디가 와 오.. 아이템 지른다 이거 야 불붙어라 인생 목표가 지른대요 그릴 마스터 사람을 태우십시오 그건가 야 불붙어라 됐다. 나 썼어. 뭘 붙어놔? 이 정도로 클리너티가 뜬다고? 사람을 두 개가 못하져야 해요. 와, 존나 세다. 광성공. 아니, 버킷리스트에 사람 죽이는 거. 아, 그래. 버킷리스트 해야 되지. 없잖아요. 감전되어 사망하세요. 자동판매기 아이템을 생성하세요. 추락마스터. 하나하나 해야겠네. 그냥 다 죽는 것 밖에 없네요. 팔다리 중에 사지를, 사지를 들라고 하는데요. 내 사지를 들라, 이 말이지. 아니, 먹을 게 어딨는 거야? 자판기에 있어요. 자판기? 맵, 맵, 맵. 핸드백 돌아내 나온 자방이 있어. 이건 뭐지? 어휴, 다리 부들부들 떠는 거 봐. 어, 이거. 핸드백 뺐죠. 이거 뺄을 수 있어? 야, 이 개새끼야. 일로와. 누가 다리를 그렇게 부들부들 떨라 그랬어? 일로와, 이 개새끼야. 일로와. 일로와. 청소하다, 뭐. 나 저 앞으로 가. 아이고. 이 닭기만 해도. 닭기만 해도 죽어버리네. 그리고 뭐, 종이 가방 훔쳐가죠. 먹을 거 여기 있네. 먹을 거 같다. 오케이. 오케이. 받았어? 소세지 받았는데요? 오! 살라미. 이제 이 살라미를 들 수가 있어요. 무기로. 자판기 가면은. JDA 써가지고. 이게 자판기일 거예요, 왼쪽에? 뭐야? 죽어버렸어. 아니, 닭기만 해도 죽어버리네. 존나 세네. 그리고 나 감전돼서 죽기 했잖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짜릿한 느낌. 좋았어. 오, 위에서 사람이 떨어져요. 오, 두 개 깨졌다. 사망하세요. 사망 안 했는데 깨졌네요. 추락마스터. 모드 바뀌어, 모드 바뀌어.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퀘스트들일까? 맵이 여러 개네요, 보니까. 어, 화염발사기도 있고, 스테로이드, 바나나총, 그릴마스터. 네. 다 받았네. 그러니까 보면 맵이 여러 개인가 보네요. 이거 좀 너무 생각 없이 하는 게임인데? 미션이 너무 노잼이다. 네. 자판기 한 번 깐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게임 넘어가죠. 자판기 어딨어? 아까 거기서는 안 되더라고. 요양원 앞에 있어요. 아이, 젊은이들이 운동을 하네. 내가 손실적에 이 권투를 꺄아아아악 하는데 말이야. 야! 죽어! 노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음뿐이야! 죽어! 권투글로브 낄 수 있어요? 권투글로브? 네, 두 개 다 끼죠. Q2. 아,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이 아이템. 나중에 찾아와야겠다. 내가 손실적에 주먹을 깨아놨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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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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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아씨. 아, 아씨. 그 주먹이야? 조심해. 내 주먹 맞으면 날아가. 주먹. 야, 미안해. 너무 빨라. 하지마 어쩔 수 없었어. 와, 타노스 했다. 어. 이 새끼. 권투만 좀 볼래? 샌드백은 이렇게 치는 거야. 한 바퀴 던져서. 이렇게. 샌드백을 날려줘야겠다. 받아라. 샌드백을 때려주는 건 안 되는구나. 오, 멀리 밀려나긴 한데. 죽어, 그냥. 다시 일어나서 오겠다. 물로 빠져려야겠다. 저기, 수영장으로 가! 사라져버렸다. 사라져버렸다. 아이고. 뭐야, 이거. 오, 머리가 잘린 것 같은데요. 머리가 없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 게임은 뭐. 잠깐만, 일단 나 왜 이렇게 했어? 풍차 돌리기. 오, 머리 진짜 없네. 살아나지 뭐야. 어, 이쪽에 자판기도 있네요. 자판기. 오, 뭐 써볼까? 살라미도 있다. 화연발사기, 바나나총. 화연발사기 써야지. 약하다. 에이, 뭐야 이게. 어, 뭐야. 살라미가 좋을 것 같은데요? 소리 존나 길게 지르네. 야, 이거 너무 거지같다. 화연발. 이거 아니지. 살라미. 이게 무기죠. 아, 근데 좀 뭔가 좀. 그런데. 이게 햄이잖아요. 여기 이 돌이로 하면 안 돼요. 두 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야! 이렇게 돌리면서. 내 전용 샌드백. 햄 맛 좀 봐라. 햄 맛 좀 봐. 아, 뭐야. 오, 때리다. 반격을 하네. 야, 어딨어. 새끼가. 시발 새끼가. 전기의 검. 전기의 힘. 죽어. 재밌다. 버킷리스트 싹 다 받아야겠다. 오, 카타나. 저 뽑으러. 불꽃 막대도 좋아보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이 야무지네. 제트. 아까 저기 자판기 있던데. 오잇. 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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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무사시 훈. 오, 뭐야? 아, Q가 따로 있고. 아, 이거는 소모품인가? 맞지, 이거 오른쪽 거네. 불꽃 막대? 싹 다 뽑아보자. 음료수. 먹는 거고. 전기충격기요? 소모품이 아닐까요? 어집. 우와. 우와, 싸대기. 일렉트릭 싸대기. 정윤이. 우와. 통구이 만들어버린. 뭐야, 살아났어. 태밍을 시켜줘버린. 오잇. 아, 싸대기. 안되겠다. 마. 개새끼야. 잘리진 않는데? 썰리진 않는다. NPC인가봐, 쟤. 오케이. 아, 싸대기. 오잇. 사람 터져버리네. 여긴 너무 공허해.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야겠어. 야, 이런 개시쁜 게임을 어디서 찾아내냐, 진짜. 대단하다. 파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단물 다 빠진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 죽이고 다니는 것 밖에 없네. 야구공, 테니스책. 짤리지가 않네. 에이. 여기까지 하자, 이거는. 바로 RTF4. 빠이. 야, 이거 살짝 문 좀 열어줘라. 다른 게임 가자. 어, 이 게임으로 가는데 30분 꼽았으면 갓게임인데요? 벌써 30분 했어? 완전 갓게임이네. 다음 게임. 고도꼽 who...